신앙 생활을 하다보면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현상들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낫는다던가 귀신이 쫓겨났다던가 하는 일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나 죽기뿐만 아니라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것도 신비하고 영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성령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창에 성령의 역사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기적이나 병고친, 귀신, 악령과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함께 뜨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령님의 주특기를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영 그 자체이신 거죠. 성령보다 더 영적인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그 신령함 그 자체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어 초절정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냐면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나 축귀, 방언과 예언보다 더 신령한 영적 현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는 방언도 예언도 폐지될 예정이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특별하게 신령하거나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거론되는 보편적 가치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지극히 인격적인 가치들입니다. 종교적인 틀, 그런 범주 안에다가만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신비한 영적 현상이란 인간이 인간되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사역하는 것보다 인간이 인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는 참 신앙인이란 인간이 되는 것이지 신령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귀신을 물리치는 것보다는 내 안에 탐욕을 절제할 줄 아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할 줄 아는 것, 갈등을 품고 화해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잘 복종하셨나요? 군대에서 명령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바로 징계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어떤 한정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종이나 노예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경우에도 노예 제도가 1865년에 폐지되었고 우리나라도 1894년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노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노예라는 개념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에서 노예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이 정말 최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부부관계에서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내들을 향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이죠. 물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까 말한 어떤 주종관계와 같은 상화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여성의 삶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는 대개 발밑에 놓인 깔개처럼 남자가 자기 우위를 과시하는 어떤 수단이 여성이었고 유대인 남성은 자신이 이방인이나 노예 그리고 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아내에게 한 명령, 불필요한 명령이지 않을까요? 이미 복종을 강요하고 강요당하는 관계니까요. 5장 22절만 떼어서 살펴보면 그런데 사도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앞절인 21절만 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도 어떤 구체적인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치려고 했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그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같이 구체적인 관계의 모습을 가르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였던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순종을 배웠듯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순종은 사회적인 풍조나 남편의 어떤 강압에 의한 순종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들에게 전한 가르침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바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이러면 오히려 남편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둘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죠. 남녀가 평등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도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바른 가르침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모범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가정과 세상을 섬긴다면 교회는 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